랍스터와 달팽이 요리로 유명한 쿠니 식당 자연풀에서 고개 하나를 넘으면 랍스터와 달팽이 요리로 유명한 쿠니 식당이 나온다. 쿠니는 원주민들이 부르는 일대팡의 원래 이름이라고 한다. 마침 금방 잡아온 랍스터들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정신이 바짝 날 정도로 싱싱해 보였다. 이곳의 명물 랍스터와 달팽이 요리는 예약 없이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식당 바로 앞에 있는 한적한 해변, 물빛이 유리같이 맑았다. 마침 금방 마침 금방 마침 금방 마침 금방